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87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좋긴 한데 엄청 어려운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해석이 너무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문에서 불가 불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불가 정말 불가 불가하다는 건지 아니면 불가 불가하다는 건지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이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나오고 저렇게 나오면 저런 뜻이 되는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너무 강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87편은 전형적으로 시온 찬양 시온 10편이거든요 시온을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또 높이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 시온이즘 사상이 여기에 강력하게 들어져 있죠 들어져 있는데 이 87편에서 이제 뭐 불레스, 라합, 바벨론, 구스, 두로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그것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나라의 지명으로 이렇게 아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시는 건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학자들 간에 또 추석가들 간에 경론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은혜롭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또 시온은 매우 영광스럽고 라합과 바벨론, 두로, 구스, 릇의 백성들이 시온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백성 되는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낫지 않은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태어난 지명은 불레스시라 할지라도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가 된 것 즉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된 것은 시온으로 말미암합니다 즉 시온에서 나오는 말씀,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비록 그들이 혈육적으로는 이방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섬기는 경애하는 모든 백성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약간 은혜로워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약간 설명이 되어지고 신약적 개념으로 하면은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약의 외인이고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죠? 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들어오는 그런 이방인의 성교적 개념으로도 굉장히 그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지역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지역에서 특별히 예수 믿은 사람 구수에 그 있던 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 가서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있고 또 그런 여러가지 이제 시온 백성들이 양산되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다 안다 결국은 이방인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춤추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댄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결국은 시온에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는 것이 시온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조금 은혜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 해석을 조금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학설을 반게매렌이라든지 월포드라든지 테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그런 학설들을 많이 해도 설교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말씀에 큰 줄거리를 신약과 구약을 대조해서 이렇게 볼 때 이방인은 우리가 시온 백성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본 거 아닌가 그래야만 신구약의 유니피케이션 이 하나됨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들어가서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브네이 고라 고라자손의 미스 모르시죠 씨르 노래 그죠 예수다토 베하르네이 코데시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에 있다 그죠 산은 하른데 실적 표현할 때 래쉬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하라를 하라레이에서 이렇게 복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안에 그의 기초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연 was built by the Lord on the Hall of 19 CV 같은 경우는 영어는 너무 많이 의역되어 있죠 자연 was built by the Lord 자연이 주에 의해 주님께 주님이 의해서 세워졌다 온 더 홀리마운틴 거룩한 산 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를 그냥 딱 볼 때는 우리말이 훨씬 더 히브리어 더 가까이게 저렇게 해놓았죠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이렇게 딱 히브리어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은 알아서 해라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헤브 예흑바 오헤브 아드나이 차레치옷 그죠 미코르 미스켈노트 야콥 야곱의 그하는 야곱의 모든 그하는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요하께서 사랑하시는도다 오헤브에서 이거는 칼 분사죠 오헤브 사랑하고 계신다 그가 저허바이비 이즈러빙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 샤르의 시온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시온의 시온으로 들어오는 그 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샤르의 시온 시온의 문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 특별히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길문 진리문 생명문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이 바깥문 이렇게 해서 번제단문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야곱의 모든 거처들 열두지파가 있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은 이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시온 약간 시온의 점이 있죠 시온의 사상이 됐습니다 3절 말씀해보는 니크바돗트 메드바르바크 이르하엘로임셀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니크바돗트 니크바돗트 이거는 이제 니팔분사죠 니팔분사니까 수동태다운 수동태의 분사형이니까 영광스러워진 영광스러워졌다고 한다 메드바르 말들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보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너 영광스러워졌다고 하더라 이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이르하엘로임 하나님의 성이여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영어식으로 뒤에서 쭉 번역을 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말을 하면 너에 대해서 말해지는 바에 의하면 내가 영광스러워졌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성아 이렇게 정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절보면 아스키르 라카브 우 바벨 레 요다이 요다이 요까지죠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알고 있는 나를 알고자 하는 하는 것 중에 있다고 내가 말하겠다 희네 보라 펠레쉐트 페 소우르 블레쉐과 두로 그리고 임쿠시 구스도 제 구스도 제 율라드 샴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여기에 이제 화자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고라자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편으로 봐서는요 라합 바벨 라합 바벨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요다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난의 줄을 보실까요 난의 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시민권을 영원히 부여한다 하나님이 몸소 도성 시온의 창근자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성에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아주 독일 성서공예에서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이게 그 맞는 것 같아요 그 비록 육신이 태어난 것은 라합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이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원래의 라합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라합은 넓다는 말이잖아요 기생 라합 이렇게 나오는데 넓다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는 이제 시 몬스터 그러니까 이제 전설적인 바다괴물 이집트에 나오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집트를 좀 꾸며서 하는 이름을 라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넓다 뭐 땅이 광활하다는 의미도 있고 기생 라합 같은 경우 저 이름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 사람 중에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가 레 요다이 나에 대한 지식 나의 지식을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다 하고 하나님이 말하리라 했습니다 5절은 원래 지온 시온에 대해 야 메르 말하여 지기를 이시 바에 에쉬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율라드 바 거기서 낫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다 라고 한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 있는 이시 베이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쓸 때 쓰는데 이게 지금 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암메르 말하여 진다 예암메르 예암메르 라지온 시온에 대해서 말하여 지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율라드 바 거기에서 태어나 졌다 라고 한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겠죠 그 당시 뭐 그런 이방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이 조금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온을 세워놓고 그 영광 스러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구수 왕 구수 내시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 이런 사람들이 나도 예루살렘 백성이다 이렇게 나의 영적인 고향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 이다 이렇게 할 때 율라드 됐다 그죠 율라드 바 내가 거기에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할 거다 여기 보면 율라드는 율라드 바 여성 이잖아요 그죠 여성 전치사 배 전치사 여성 단수 이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온 을 꾸미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라드 바 에서 내가 거기에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출생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아도나 이스포르 비크토브 아민 민족들의 이름을 쓰실 때 이름을 기록하여 세실 때 즉 이거를 등록하는 걸 제 율라드 샴 셀라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라고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베 샤림 샤림 케 홀림 콜 마 마 야나 이바크 그러니까 샤림 은 노래하는 자죠 케 홀림 해서 찬양하는 자 뛰어노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 뛰어놀면서 몸을 댄스 춤추는 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홀에 홀을 기본으로 하는 동사를 봤을 때는 형성되었다 또 우리말에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뛰어놀면서 노래하는 자들 춤추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콜 마 야나이 바크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이 부분은 없으니까 작은 글씨가 되어 있고 말하기를 또 없으니까 작은 글씨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방 어디에 있든지 가네 여기에는 그 말하는 그 샤림 할 수 있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훌 할 수 있는 자들 몸을 막 흔들고 춤추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훌 이 고난 당하다 기본적인 뜻은 고통을 당하다 너무 앞에서 펄쩍 펄쩍 이런 것도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래를 나갈 때 몸을 비트는 것도 있고 한데 여러가지 형성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볼 때 영어를 한번 볼까요 All who sing or dance will say they dance as well as they dance they dance and sing in Zion is the source of all our blessing 나의 모든 복들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의안을 복으로 번역을 했죠 마의안을 복으로 번역을 했는데 노래하면서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을 결될게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센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을 결될게 이게 여기에 이제 그 그 후울의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 뛰어노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되고 그 몸을 흔드는 자들 노래하면서 춤추는 자들이라고 이제 몸을 흔드는 거를 춤추는 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낫다고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그 기지를 세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을 보고 영광스럽다 그러기도 하고 또 라하바 바벨론 블레셋 두로구스 사람들도 나도 적이 백성이다 그러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민족들을 세실 때 자기를 경애하고 성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 그죠 인생이라는 게 그죠 노래하고 춤추면 이긴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이오에 그 감옥 비슷한데 유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굴소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우리들이 노래하고 춤추면 나는 포로가 아니다 자유임을 선호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런 아주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많은 영증이 주고 있고 또 신학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교회를 세워놨을 때 막 목동사람들 신정동사람들 신월동사람들 김포사람들 나도 그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 민족에게로 복음이 뻗어져 나간다 하는 그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 너 저기 김포산한데 어떻게 우리 교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는 김포살지만 우리 교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일단은 선교적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그 67편 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히브리인을 그 강 건너온 사람들 뭐 저 애굽에 저 갈대와 우레에서 강을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재 이제 그래 그게 히브리인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히브리인의 그 조상으로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 그 단어만 히브리어 단어만 쓸 때 에벨이라 그러죠 에벨 그치 에벨가 에 알렛 배틀 레슈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 히브리의 그 원래 뿌리니까 그게 에벨 샘 아르박삭 그 에벨 나오잖아요 그 그 개통으로 나오는 이 에벨에서 히브리인 나왔다는 그런 주장들도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